에버다임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에버다임은 2024년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 96% 상승한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대비 약 36, 0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7월 22일 8,98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3일 5,81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7월 22일 2,3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6월 28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버다임이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4, 7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282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7,280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25일 가장 많은 8,046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6월 24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81%에서 약 1.5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9월 15일 약 2.02%, 최저 지분율은 2024년 2월 19일 약 0.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888억원이며, 2015년 3,278억 대비 약 18.6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80억원으로, 2015년 177억 대비 약 1.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65%입니다. 순이익은 약 114억원으로, 2015년 121억 대비 약 마이너스 6.0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93%입니다. 에버다이미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1배이며, 지난 2015년 13.87배에 비해 약 1.6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7배이며, 지난 2015년 1.1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2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56%, ROE는 6.15%입니다. 에버다이미 시가 종액은 1,608억 8,5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82위, 코스닥 종목 기준 506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74위입니다. 매출액은 3,888억 7,67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6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7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80억 8,27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28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38위입니다. 순이익은 114억 1,2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9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6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48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